하찌로 fall, 다리 떠나 빠져나올 방법은 없지 Baby we back in the black, 눈 마주친 순간 Pretty steady, I'll be your new addiction 절대적인 너, we'll tell you no competition 모든 순간을 시킨 너들 향해 Oh you got me got me low go Baby never ever let go I can't wait, baby come and play Baby I'll be your new addiction 자 오늘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801동 직업이 뭐였지? 저 삼수하고 있는데요 삼수하고 있어요?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닌데 917동 난 저희 규모 하잖아요 그거 직업이 뭐였지? 귤 농사하다가 망해가지고 망했어? 내가 챙겨온 거 아니야 이거 아이 마지막 망한 귤 한 번만 맛 좀 보자 맛은 괜찮으세요 말이야 303호 직업이 뭐였지? 엄마, 귤이 맛있어 진짜? 음 맛있게 먹어 내가 좀 아파 애가 애가 좀 아파 우리 127동이 생각해놓은 컨셉은 그냥 다 어 그냥 방금 갖다 버렸어 버리게 만드네 밤 갖다 버렸어 자 1130호는 직업이 뭐였지? 아 저는 기억을 잊었어 서울대를 들어갔습니다 오 1016호는 직업이 뭐였지? 없어요 아 솔직히야? 기미상궁이옴다 가인 저년남보다 좌우가 없다잖아 426호는 직업이 뭐였지? 저 없어요 없어? 426호는 없어? 왜 204호는 직업이 뭐였지? 5호예요 206호였나? 205호 직업이 뭐였지? 안녕 자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하고 진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드네 자 여러분 오늘 집중 안 하면은 형 친구 관리 안 해? 내가 왜 내 친구야? 형 친구지? 공부원이잖아 아니요 아니야? 기미해줘 기미해줘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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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하고 집중 안 하면은 지금부터 벌금 만 원씩이에요 아니 근데 왜 모인 거예요? 벌금 만 원이 없어요! 지금 서울대 장학금 신청하러 가야 된다니까 가세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가는 길은 아세요? 자 집중 안 하면 지금부터 OO에다가 입금하시면 됩니다 너무 안 해요? 이거 찐같은데 저도 찐같은데 아 그거 왜요? 왜요? OO에다가 입금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유정의 미를 걷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정말 오늘 토크토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봤다는 점 예스! 그거 한 번 더 해주세요 뭐로요? 토크토크 넘어가고요 왕표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좋아요 예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하죠? 지금 저랑 캐릭터 그대로 좀 하라고 더 해도 돼요? 상황도 조금만 더 하라고 네 이스라엘 내가 본인의 아까 말했던 거 안 해? 응 엄마 응애! 응애! 나 응애 말고 딴 거 해야겠다 몇 살이에요? 몇 살 같아요? 몇 살 같애요? 서른바흔 다섯 살이요 서른바흔 다섯 살이요 엄마라고 했지 어리다고는 안 했어요 무슨 과예요 서울대? 형 서울대 무슨 과예요 학생이? 형공이 뭐예요? 사과 아니에요 사과? 심심한데 나랑 뽀뽀해 할 과 이런 거 안 돼요 어 어 그래서 지금 그거 뭐예요 과가? 형공이 뭐예요? 저요? 그러니까 야 시간 벌어줬잖아 시간 벌어줬다 거짓말이지 야 이렇게 이렇게 약한 게 나온다고? 형 왜 이봐 형 무슨 과예요? 저요? 네 하나 아니 둘 무슨 대학교 나왔어요? 무슨 대학교 나왔냐고요? 아니 그냥 과만 얘기해봐 과만 과만 얘기해 아니 대학교부터 가 대학교부터 가 무슨 대 무슨 과 나왔어요? 저요? BXX 아니에요? 아니 그건 찐이잖아요 BXX 아니세요? 아니 그건 찐이잖아요 무슨 과 나왔다고 내가? такое 너 뭐돼? 좀 심사리 했는데 네 뭐 돼? 아니 아직 total 왜 pot 뭐야 뭐야 지금 장uum 봤어요? 화끈한데 지금 욕설이 남DAY 재미없어도 재미있게 만들어줄 거잖아요 이거 잘라줘야 너무 못살렸다 나도 너무 당황했어 어떻게든 받아주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못해. 야 우리 토크가 너무 오랜만이라 그런가? 왜 이렇게 머리가 안 굴러가냐? 아 우린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 꽁트를 할까면 꽁트만 하고 토크를 할까면 토크만 해야 돼. 근데 형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그렇긴 해. 그러니까 백수잖아. 나 되게 바쁜 백수야. 그 자체네. 숨소리가 되게 기분 좋다, 느낌. 아 기분 좋았어요? 아니 근데 서울대 학생은 집주인이랑 형 동생 가는 사회예요? 아 제가 서울대 들어가면 형 해준다고 했어요. 원래 보통 서울대 들어가면 내가 형 이런 걸 들으면 안 돼? 내가 형이 돼. 아니 본인이 그 학생을 들어가고 형이라고 부른다고. 형이라고 불려. 아무래도 집주인이다 보니. 내가 서울대 들어가면 너한테 형이라고 부르는다고. 아니 야 얼마나 겸손해. 그러니까. 진짜 얼마나 겸손한 거야. 점손 그 자체가 좋은 거지 좋은 거지 좋은 거죠. 우리 앨런 백수. 앨런 백수 이거 직업과 함께 말을 잃었네. 왜 말이 없나? 앨런 언니는 하고 싶은 말 없어? 그냥 여기 가만있다 가면 되나? 차분함으로 리브랜딩 중이에요. 오늘 날로 마겠다. 날로 마겠다. 반상회 원래 이런 거 아니야? 반상회 형 반상회 해보게 됐어요? 아무래도 반상회.. 반상회 뭐진 알아요 형. 우리도 반상회 해본 사람. 경험이 없는데. 근데 우리는 해볼래. 그 아파트 지하에 모여서 다 같이 그런가. 왜 굳이 지하에 모여서? 왜 지하에 모여서? 나 되게 성장해서 가고 싶은데. 아니 잠깐만. 서울에는 지하 대피소 그런 거 없어? 지하에 대피소가 있긴 한데 반성회를 대피소에서 하자. 아 그치. 대피소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탑백 지면서 여기 손 좀 대피소 하는 거야. 괜찮았다. 아 너무 재밌는데? 아 좋아. 아 좋아. 그래서 정모 형이 대피소 가면 허리를 굽히면서 들어가서 굽히서야? 야 카메라 감독님들 아니 너무 웃음. 야 웃음 일부만 좋아해 이런 거. 야 웃음 내가 너무 민망해. 야 아무것도 안 하는데 혼자서 엄청 좋아해. 자작하는 거 같아. 아 이런 거 좋아해. 오케이 오케이 이런 거 좋아해. 우리 오늘 그건 반상이니까 난 방어해. 방어해니까 그럼 난 공격해. 왜 이렇게 좋아해. 방어해니까 그럼 난 공격해. 적당히 해. 왜 이렇게 좋아해.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좋아해. 이런 드립에 웃는 박세린 반성해. 나 반성해. 틀가서 반성해. 좋아하는데? 이거 왜 이래. 왜 왜 좋아. 아니 형이 빅티바크가 이렇게 낮았어 웃음이. 억지로 분위기 안 끼워도 돼요. 빅티바크 수준이 이렇게 나왔어 개그 수준이. 누가 그렇게 이쁘게 나왔어. 엄마 엄마가 엄마 엄마. 아 그러면 이제 반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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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반성한 편이야. 다음 순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끊을게요. 빅티바크. 아니 다른 맞아. 어 직업 생겼다. 자 할게요. 빅티바크. 아 재영이어서 망했어. 아니 미니농이 있어. 그러니까 정모 형이. 자 빨리 해보자. 시작. 빅티바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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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박 쓰리면서 박 한 거야. 그냥 제 거 써주세요. 빅티바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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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티바크 비하인드로 나갈 거니까 카메라 보고 빅티바크에 바라는 거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주도. 빅티바크 다음에는 꼭 제주도를 갔으면 좋겠다. 나 지금 되게 신나 연진아. 나의 체육관에 온 걸 환영해. 소원을 말하는 카메라라고? 빅이님 저 볼링공 하나만 사주세요. 하하하하. 볼링공 갖고 싶어. 피지컬 구 찍자. 피지컬 구. 피지컬 구. 그래서 마니또. 아 마니또 종이. 왜 마니또네. 진짜. 내가 지금 귀여워. 지금도 해줄게 마니또 종이 갖고 와. 이렇게. 아. 나 물내서 기 신나 하는 거 아니지? 으응. 근데 혹시 지금 멤버들 우리 다 들어와 있어? 어. 밖에서 나 들어가라 했어? 야 갑자기 막. 막 이거 뒤집어지고 막. 컨테이너 채로 컨테이너 채로 우려. 물 부어. 어. 약간 약간. 이거 방 쓰이는 거야? 야 무한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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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식당. 스피드레이스. 식당이요? 카페 한 번 해봤으니까. 서식당이요? 식. 아니 서식당. 그냥 빛디 식당 말하고 해가지고. 카페처럼 식당 같은. 아니야. 항상 닮았는데. 아니야. 아니 오늘 뭐가 뭔가 수상해. 이렇게 대기실에 카메라까지. 서식당이요? 일단 대기실에. 대기실에 카메라 일곱 개가 말이 안 돼요. 다 모른 척 했지. 다 모른 척. 아니 빛에서 찍다가 다 이 시술을 줬어.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아저씨도 돌리고 있네. 뭐야 우리 세 명밖에 안 왔어? 근데 확실히 뭐 있겠어 있나 봐. 그래서 뭐 있어요? 뭐 있어요? 뭐. 네 여기 뭐가 있으면 저희가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아 드시고 계시지 않잖아. 진짜 연기 요청한 거 아니야 연기. 그러니까 이거 찍으라고 여기로 보내시던데. 그냥 비하인드 넘기려고 찍으라고 하세요. 그래요? 진짜로? 진짜 뭐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보내고. 이러고 다 잘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옮기면 뭐 뭐 좀 먹지 뭐. 갑자기. 네 여보세요? 오와. 찾아오시면 안 돼요. 아 네네. 좀 이따 제가 연락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연락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예요? 아 네. 뭐예요? 무슨 몰카예요? 오늘. 오늘 몰카예요? 카메라가 대기실에 있는데 반반 나눠 놔 가지고. 의심되는. 아니 이 멤버들 언제 와? 그니까 아 내가 왔어야 뭐 있어. 라종호 씨 계신가요? 라종호 씨 계신가요 라종호 씨? 라종호요? 네? 라종호 씨. 라종호? 어제 많이 들어보았는데? 라종호요? 그 토끼 PD님. 아 종호. 종호. 종호 PD님. 지금 라종호 씨 안 계신가요? 라종호 씨! 라종호 씨! 돈 가꾸셔야죠 라종호 씨! 라종호 씨! 라종호 씨가 저한테 돈을 빌면 돈을 안 갚고 가서 제가 지금 연락이 안 돼 찾았어요. 밖에요? 제가 밖에서 들어왔어요. 아니 제가 지금 진짜 급해서 그래요. 라종호 씨 어디 계시죠? 제가 여기 있는 거 다 알고 왔거든요. 라종호 씨 어디 있나요? 무슨 일이야?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촬영 중... 저도 진짜 죄송해요. 제가 진짜 죄송합니다. 촬영 중인 거 아는데 제가 너무 급해서 지금 찾아온 거예요. 라종호 씨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전화 받고 나가주세요. 아니 제가 방금 밖에서 들어왔다니까요. 전화 받고 나가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방금 들어왔는데 라종호 씨가 죽었어요. 토끼 PD님 본명이야.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여기 한 번 확인할게요. 라종호 씨! 뭐야? 나갔어 진짜 나갔어. 알겠어요 알겠어요. 라종호 씨 여기 있죠? 라종호 씨! 어쩐 좀 좋은 집 사시더라. 저번에... 아니... 이걸 어떻게 속아 들려요.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뭐가 스토리가 있어. 지금 이상하네. 뭐가 스토리가 있어. 잠깐만. 저번에 인상착의를 외워야 되는 거구나? 일단 오른쪽 검지에 금반지를 끼고 있어. 갈색 코트에 검정 컬러였어. 아니야 약간 자주색 코트였어. 근데 진짜로 어떡해? 격냐고. 그러니까. 진짜로 어떡해? 아니 이제는 저희 연출 감독님들도 연기를 아셔? 그냥 이거 깜짝 카메라야. 아니... 일단 다들 너무 평온히 찍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너무 찍어있는 게 너무... 너무 다룩해. 아니... 아니 근데 나는 지금 궁금한 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해야지 이 뭐라는 그림이 나올까요? 몰라! 몰라. 나도 형이... 알려주시면 안 돼요. 뭘 해야지. 나 좀 숨겨. 그랬어야 됐나? 아니 우리 재밌게 가자. 그래. 일단 그림을 위해서 진짜인 척해. 우리가 한 번 더 들어오시면 태님 PD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식으로 가자. 아니 태형아! 빨리 준비하려고. 나 가. 진짜 나 말리지 마. 형 제발 가지 마. 형 제발 가지 마. 아니 팬티를 왜... 역으로 몰카 하는 거 같아. 리드 형이 야 얘들아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니까 다들 차에 타 있어. 차에서 안 나오는 거야. 어? 나 정호 씨. 나 정호 씨. 나 정호 씨. 잠깐 여기로 와 보실래요? PD님 괜찮으세요? PD님 찾으셔서 해결하셨어요. 네 해결을 해서. 저희는 괜찮아요. 너무 빨리 정리되신 거 아니에요? 되게 화나 보였었는데. 들어오시면 바로 다 같이 나가서 말린다. 정호 피디는 나치하려고 하면 바로 나가는 거야. 아니 근데 나 세 명이 왜 안 들어오냐고. 그러니까 미션 준 거 아니야? 갈 거야. 거기 세 명이서 맞고 있는 거 아니야? 어 진혜 씨 한번 가볼까? 갑자기 이미 당한 거 아니야? 아 나 너무 걱정돼 갑자기. 뭘 당해요. 탈출고. 탈출고 한 날 생각. 진짜 너 또 탈출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돼. 야 너 지금 나 방금 놀린 거 같아? 아니 그 진짜. 아 형이 이거 과자 떨어트려가지고 이거. 나 아니야. 형이잖아 아까. 여기 내가 없었던 거야. 뭐야? 계속 촬영하고 있었어? 형 너무 연기 톤이다. 우린 빼고? 너는 연기 톤 아니야? 아니 진짜. 여기 연기 못하는 세 명 다 했다니까. 우리 뭐하고 있었어? 아니 외부인이 한 분 들어오셔서 갑자기. 우리 PD님이 닿는 거 같아서 톤을 빌려줄라고요. PD님이. 아니야 일단 안 줘. 아니야 우리가 우리가. 나 진짜. 어 앨런이 형 갑자기 말 많아졌어. 원래 말 한 마디도 없다가. 말이 많아진 거 보니 지령을 받았나 보군. 무슨 지령이야? 아 그래서 이제 호떡 만드나? 너무 이상해. 아니 형 뭐 했냐고요? 우리 아무것도 안 했어. 호떡 만드는 건가? 아니 여기 세 명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어. 뭐야 이거? 너희도 아무것도 안 했어? 아니 뭐하고 왔어? 그냥 쉬다 왔어. 거짓말. 지금 보고. 아니 근데 잠깐만. 그 PD님 그거 뭐야? 라종호 씨. 어. 네. 여깄네 라종호 씨. 그냥. 그냥 막아. 그냥 막아줘. 뭐야? 카메라 안쪽으로 들어오셔야 보이는 거 아니야? 뭘 자꾸 나가요. 지금 라종호 씨 때문에 라종호 씨가 1500원 안 줘. 내가 월드콘을 부피 싸먹고 있어요 지금. 지금 월드콘. 촬영 중이에요. 월드콘. 촬영 중이에요? 네. 미안합니다. 지금 크래비티 아세요? 크래비티 알아요. 잘생겼죠? aj TS님 채비티 못 밥 Team 돼요. 와우 촬영 저도 알죠. 저 бы 티파꾸 봐요. 월드콘으로 못 산 거 같아요. 월드콘. 아 예간 사줄 수 있어. 아 예간에 뭘 Attorney 주세요. 아 예간을ест gail dino 혜원 안녕하세요?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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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가져가세요! 네? 저... 우리 PD는 열심히 돈 벌고 있는데? 넌 500원 밖에 안 돼! 돈을 벌어야지 지게 줘 나가! 라정호 씨! 라정호 씨! 내가 도와줄 곳이! 라정호 씨! 좋아! 내가 하기 때문에 월드콘을 못 사 먹어요! 월드콘을 못 사 먹어요! 월드콘을 못 사 먹어요! 나도 월드콘 좋아해! 호떡 믹스 살 돈으로 돈을 갚아 드렸어야지! 근데 월드콘보단 빵 거에요! 아주 도와줘요! 그게 내 편 좀 들어줘! 돈을 벌어야지 갚지! 돈을 벌어야지 갚지! 그 돈을 벌어야지 갚지! 그 돈을 벌어야지 갚지! 뭐해? 월드콘 사먹었어! 월드콘 사먹었어! 월드콘 사먹었어! 아주 편집하자!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돌받으러 왓 whom?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척. 그저게 더 좋아 surround지! 다음 주에 계싼 supplement 불량을 마무리해주세요! 다음 주? 확실해요. 이자까지 해서 1800원을 해드릴게요. 괜찮은데요? 그래! 1800원에 해준다잖아! 이거요! 잠깐 잠깐 보아봐요. 이자율만이 지금. 아 야 야 야. 1800원. 이자율 80% 돼요? 1800원이면 괜찮지 않나? 잠깐 조금 더 받죠? 조금 더 조금 더? 아 잠깐! 협상 결료료! 좀 더 받아야겠어. 협상 결료료! 좀 더 받아야겠어. 그냥 깜깜하게 2000원 줘요. 2000원은 선이 없지. 1900원까지 해드릴게요. 900원? 세무 기간이 얼마나 돼요? 이게 지금 어차피였으니까. 아 근데 무슨 이자가 왜! 어차피였잖아! 아니 근데! 아니 어차피였잖아! 잠깐만! 잠깐만! 어차피! 당신 사람이에요! 잠깐만! 내가 10분 안에 준다는 걸 오늘까지 기다렸는데 안 와서 서울에서 파주까지 왔어요. 택시비! 택시비! 택시비 4만원! 택시 타왔어요? 1000만원 받으려고? 1000만원 받은 택시 4만원! 돈을 더 내야지! 나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용이 중요한 거야! 신용이 중요한 거야!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라고 했는데 우리 아까 이제 점실도 뭐 먹었어? 육개장 먹었죠? 순두부찌개 먹고 싶었는데 이 사람 같이 먹었어. 뭐 드셨어요? 난 안 먹었어요 밥! 먹으라고 했어! 밥도 못 먹었어요! 근데 잠깐! 난 왜 먹으라고 했어! 왜 메뉴가 육개장으로 통일이었죠? 저는 혜진이 진짜 물어봐! 순두부찌개 먹고 싶었는데 난 갈비탕 먹고 싶었는데 난 갈비탕 먹고 싶었는데 나도 갈비탕 먹고 싶었어! 나는 생산... 난 생산... 이거 뭐야!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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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받죠! 무슨 나쁜 사람이오! 내 갈비탕아! 자 그러면 얼마를 들으신 거죠? 1,500원이였나요? 1,500원이였나요? 오늘 2,000이오 이제! 2,000원은 좀 1,900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1,900원으로 이 사건 종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안녕! 좋지! 좋지!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좋은 거래였어요! 좋은 거래였어요! 좋은 거래였어요! 좋은 거래였어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나 부산 안았네요! 좋은 거래였어요! 1,900원? 뭐 하는 거지 그걸로? 좋은 거래, 좋은 거래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뭐야 이거 호떡 뻥이었어요? 안 만들어요? 어? 자! 연필 팀 들어와서 테이블 종료할게요! 호떡 안 만들어요? 호떡 안 만들어요? 아니 진짜! 아니 대복 좀 그만! 난 바꿔요! 다행이다! 아니 호떡! 다행이다! 야 호떡 먹고 싶어서! 자 과자는 주세요! 자 과자는 주세요! 없으면 빌리면 안 돼요! 없으면 안 쓰는 거예요! 없으면 안 쓰는 거야! 없으면 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갑자기 호떡 만들기는 왜 나온 거야? 몰라! 아니 일단 모든 게 이상했어! 모든 게! 모든 게 이상해서 모든 게 그냥! 약간 그런 특집 아니야? 크래비티의 이상한 하루 뭐 이런 거 근데 늘 이상했어! 뷰티파크는! 계속 이런 거 생겨요? 아니 어디까지 계속 생겨왔었습니다! 그쵸! 생겨왔었어! 혹시 그때마다 찍은 게 있어요? 뭐? 아니 진짜? 귤 넘어지고! 아 진짜? 와 저거 일부러였어? 아니 그래! 어쩐지! 아니 일부러였다고? 어쩐지! 아 저기 계시잖아! 다 일부러였다고? 아니 저기 계시잖아! 일부러였다고 이게? 추억이 뭐지? 와 대박! 잠깐만요! 표정기 대박! 일단 잘 지내줘실 것 같습니다! 미사인! 대목 보셨죠? 네 맨 처음에는 형준씨가 귤 지금 있거든요 형준씨 자리에 돌팩이랑 귤 좀 나눠주면 되는데 귤 좀 부족하니까 연아! 귤을 자기 동네에서 가져온 땅은 귀입니다 땅은 귀입니다 땅은 귀입니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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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야? 괜찮아요? 몰카줄 알았어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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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귀는 많이 터졌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죠? 오늘부터 안 나오는 거 아니죠? 지금 저희들하고 싶어서 안 써요 모른 채 모른 채 카메라 다 꺼요! 쳐다보지마 쳐다보지마 카메라 안 켰어! 카메라 다 꺼요! 카메라 안 켰어! 너무 드나마틱하네 너무 켰는데 몰카야냐? 너무 살짝 막아저기 너무 괴물어 그런 거 같아 야! 어! 이건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 따오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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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좀 웃지마 쓰레기야 이상할 때 나눠주면 되고 귤이랑 네이포용지랑 볼펜이 모른척해서 아 진짜 찐유로 넘어지지 진짜 좀 아 찐이야 찐이야 죄송해요 몰카줄 귤이랑 저거랑 볼펜이랑 네이포용지 나눠주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시작할게요 네 와 귤이 여기까지 나와왔다 복탄이다! 왜이래? 왜이래? 이상해 왜 웃는 거야? 뭐가 웃는 거야? 난 진짜 몰래카메라인 줄 알고 카메라 출렀는데 진짜 인간이래 아 오늘 뭔가 몰카실이 아니에요? 일단 일찍부터 이렇게 덜고 있을 리가 없는데 몰카야 하시는 거 아니냐고? 뭐 지금 앞으로 앞으로 더 더 너 왜 이렇게 부어서 저거 아 4개월 동안 몰카를 했다고? 아 저 때부터였구나 너무 너무 안 돼 머리한 데 맞은 거 같아 진짜 저게 그거였어 아 이때부터 있었어 아 뭐야 지당이 조절하 아 아 야 왜 왜 웃는데 진짜 웃으면 안 돼 됐으면 안 됐었는데 됐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 야 구정복 정국 형 왜 이렇게 좋아해? 아니 나 이거 그냥 울고 있는 게 너무 좋아 야 재밌다 어마어마한 몰카였구나 아 이거 몰카였구나 대박이야 기립박수 주고 싶어 진짜 기립박수 진짜 아니 나는 반건동 반건동 한 번 더 한 번 더 저희 귤 좀 갖다 주세요 저희 귤 좀 갖다 주세요 아 귤 다 먹었다 아 귤 다 먹었어 아 다 먹었다 다 먹었다 귤 더 주세요 아니 나 아직도 조 감독님 보면 항상 젖대가 생긴 한가 봐 아니 근데 또 넘어지시면 안 되니까 왜 안 돼요? 얼마나 아프셨는지 아 귤 오케이 아 보니까 안 아프게 잘 넘어져 병진아 배 보였어 어 귤 괜찮아요 귤? 어 괜찮아요 진짜 배 완전 짧고 있어요 야 야 그 귤 진짜 딴 거야 진짜예요 진짜예요? 모른 척해 모른 척해 모른 척해 모른 척해 모른 척해 모른 척해 슬픈 생각 아 저런 게 특집마다 있는 거야 아 생각해 내가 안에 다 있어요? 아 잠깐만 어린이집 때 소금 과자 아 진짜 말도 안 돼 이게 말이 돼? 아니 말도 안 돼 아니 말도 안 돼 안녕하세요 크래비티 세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래비티 옐런입니다 크래비티 우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래비티 원진입니다 아 정도가 나dy 진짜로 아침을 기분 좋게 맞이하길